1. 탈모필 탈모필! 아니 탈모글리라고? 이거 심한 말 아니야? 역지사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야? 해줘도 달리야! 공격적으로 해줬잖아! 2. 탈모필 참고할게 이거도 주면 할말 없는거 알지? 이거 주면 리벤지 명분 없다잉? 오케이? 여러분들 상대는 많이 이거지잖아 명분 없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지금은 원하는거 다 해줬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 명분이 칩이 또 개꿀이네 이거 개부자구요 칩이 또 개꿀 스펙타클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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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꿀딱이네요 그죠? 아이고 부자가 스메쳐야지 히úp 당황하셨어요CP 아니 이 양반 뭐 뭘 가든 상관없다고 말해놓고는 좀 당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닙니까? 아니 근데 심지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심지티 맞음? 야 이 양반 심지티 맞습니까? 야 이거 맞아? 야 맞냐고 우리가! 이 양반 낚시질 했네 야 낚시질 했네 야 부비틀은 뭐야? 야 부비틀은 뭐야? 어? 야 이 양반 부비틀은 설치했네 골대는 양반이네 이 양반 와이카노 이 양반 뭐 소우야? 아니 소우야? 아니 이 양반이 부비틀은 설치했어 어? 어? 예? 아니 아니 이거 많이 가고 우리 갈랄요 어? 아니 이 양반이 부비틀은 설치했어? 부비틀은 인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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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인정해야 돼 우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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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며스 소르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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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들어와 이 양반이 이거 나 그냥 먹어 이 양반아 아니 어딜 들어와요? 이 양반이 뭘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까만 잘했어 으이그 으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뭔짓을 하는거야? 어오 야 이거 마살애너 마살쿠 엄마야 와이파노 야 이 양반 이거 골 때리는 양반이네 우리가 아니 시방따까릴라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부탈감 찍어주고요 저글링 여기도 찍어주고요 이거 맞습니까 우리 랄랄루 우리 랄랄루 오우 어 어 예 잠시만 이건 아닌데 우리가 예 엄마 와이파노 야 아니 이건 아닌데 우리가 야 아니 이 양반 뭐 이런 양반이 다 있어요 이 양반이 어 아니 이 양반이 뭐합니다 아니 그냥 개맞추만 때리고 있네 이 양반이 골 때리는데 우리 랄랄루 어 어 어 예 그냥 뭐 이거나 그냥 먹어주죠 예 아 아 아 이런 저거로 해봤는데 역기사진 해봤는데 별게 없네 예 별게 없네 소스를 이미 해도 내가 저거로 해도 내가 저거를 해도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 달라짐이 없네 아 그래요 저거요 이들아 가는데 우리가 이들아 이거 맞습니 아 아 아 토스는 저거보다 더 심각하네 흐흐흐흐 흐흐흐 이들아 도착 정시 도착 아 그냥 뭐 피거나 그냥 오 아니 어디서 공의룹을 하라고 있어 하려고 하고 있어 이 양반이 오 욕치로 갑니다 감사드릴게요 똘랏똘랏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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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아가 얼마나 지지 늦게 봐야죠 맞죠 저거 유전은 저희들아가 얼마나 지지를 느껴봐야 돼요 어 이거를 안 느끼면은 이 이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 헤아릴 수가 음 맞습니까 우리가 이들아 세다 어 어 신 웨 люди 보루다가 다 нес 봄 점수 보여줄 것도 없는데 웨이턴가야 대체 포스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야 통제가 너무 많아 상아 도략 공기가 아니다 좌우 한이번 아 오 오 5 4 5 한번 보도록할게요 상대가 랜덤 일때 레더를 돌렸는데 상대가 랜덤이다 어 실피드 같은 맵에서는 그나마 양감한 편입니다. 실피드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다른 맵에 비해서는 다른 맵은 이제 언덕이 있으니까 온덕에 팔을 짓느냐 내려와서 팔을 짓느냐 상당히 큰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피드라는 맵의 특성을 생각해 주면서 여기다가 팔을 살짝 꽂아줍니다. 요렇게 전진 게이트 빌드를 썼을 때 가장 난감한 게 상대가 포로토스가 흘렸을 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쵸? 상대가 포로토스가 그랬을 때 상대가 본진을 게이트 짓고 째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러나 이제 1차원 적으로는 그쵸? 일단은 1차원 적으로는 저그를 상대한다는 마인드로 먼저 고개대로 찍어주고 그쵸? 일단은 일단은 상대가 적을 수 있는 확률에다가 먼저 힘을 준 상태에서 가도록 할게요. 웹은 3인용 실패되고 상대가 랜덤을 꾸닫기 때문에 랜덤의 2점을 활용하는 플레이어를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구게트 짓고 정찰 상대 여기 없네요. 이러면 이제 라 떼는 상황이에요. 맞나요? 이러면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일단은 랜덤을 상대로는 자 일로 뽑아주고요. 바깥을 뽑아줍니다. 이제 요렇게 된 상태가 사실 가장 어려운 상태예요. 상대가 이제 종족이 뭔지도 모르고 어? 사실. 그쵸?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빌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도 잘 못 잡고 최악의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해법을 또 보여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감사합니다. 적으네요. 쉐이클럽 사파로봄 얄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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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리선 바로 살려줍니다. 맞나요? 초기로 찍어주고요. 감사하려고요. 조금 지려버릴 것 같은데 십이 트고 안맞으면 내리기냥 꽂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예? 이러면 조금 매우 기분이 조금 더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맞나요? 이러면 링도 많이 나오고 바로도 빠르고 레오도 빠르고 골 때립니다. 맞나요? 감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가 조금 되었다 라면 어떤 식으로 좀 플레이를 조금 해야 낼 것인다 자 일단은 여기서 시간을 조금만 끌어주면서 일단 23등근 살짝 꽂아 오우 주면 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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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앜 아우 아우 이 친구는 상당히 위험하게 게임을 풀어나가는 친구네요 그죠? 골 때려버릴 수는 조금 있어요. 이 친구도 가난합니다 맞습니까? 가난하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이 양반아 질러 조금만 더 늘려주고요 자 프로그램 한번 튕고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맞나요? 소리 한번 질러 야 이거 맞나요 우리가? 야 야 야 야 야 야 조금만 자르트게는 조금 부탁 포포할래 포장해 주면 가야 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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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롬구 액션포포는 살짝 찍어 주면 다 하방 들어갑니다. 남살럽 우리 갤럴브 어떻게든 조금만더 주면 서러지러 들어갑니다 이거 맞나요? 공격 들어갑니다. 감사드릴게요 5 6 7 8 합니다. 뒷방 들어올템은 들어와라 하면서 공격 떠나주는데요 이거 맞나요? 우리가 그러면서 게이트 조금만 더 늘려 주면서 바라주면 됐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무탈 떴네요.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라이브 보직 쪽에 버티기로 조금만 더 박아줄 수 있는 모습 러브 이면서 요거 이 맞으니 오 갈람에 넣어 써버려보며 토요조 이거 맞는지 어 어 어 도 도 도 빵에 넣어 라이브 주면 토요토요 야 이거 맞나요 우리가 포트게론 조금만 더 박아줘야 되는 거 맞죠? 막으면 이기는 거 맞으니까 오우 싸니스 롬급 오프레이션은 조금 어 장전포는 됐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장전 됐어요 이 양반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랄 고 장전 됐습니다. 장전 됐어요. 이 양반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킹을 받아서 아니 그냥 뭐 떼거나 그냥 이 쪽으로 가면 짜증이 맞습니다. 이걸로 가면 짜증이 맞아요. 포톤 캐논를 깨지 마세요. 라이룰랄 랄랄랄랄랄랄랄라이러 그냥 떼거나 그냥П 꺼주세요 그러면서 자 자, 진로 생산해주고요 딱으로 조금만 더 생산해 주면 돼 그러면서 보통 캐논 내가 그냥 깨줍니다 맞나요? 반지라도 감사드리게요 그러면서 바로 조금만 더 늘려 주면서 할 거 없어 주면 돼 요거이 맞습니까? 우리가? 오케이 랜덤 시비트 쪽이었네요 요런 식으로 경기 한번 풀어나가 봤습니다 그죠? 쇼렐 뮤직 들어가지고요